SNS 택 볼텐데요. 5만4천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최근에 사셨으면 내려오고 있는거죠. SNS 택이 진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부담이 좀 있으셨을텐데. 단기 6만3천9백에 높았네요.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종가의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진단. 우리 이종복 초전문가님의 진단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잠깐 마지막 뭐야 이거? 애들이비에요. 한화이글스 NC 다이노스 화이팅요. 이야 이건 이종복 전문가 팬이시네요. 이종복 전문가가 원하는 단어를 다 넣으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볼빨기님. 전문가님 이종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질문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우리 아들내미는 안좋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버릇이 돼가지고 저는 게임주 안좋아하지 않습니까? 한화이글스는 맞는데 그리고 요새 한화이글스가 기세가 약간 주춤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좋은데 이건 내가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이주식이죠. 이주식 SNS텍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이제 STI 세 종목 이종복이가 연초부터 장기투자하라고 했던 주식에 삼성 EUV 관련주 3인방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주식은 내가 정수리라는 얘기를 안 쓰는 이유 정도는 얘기를 해줄게요.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이걸 2년 동안 가지고 갈지 그런데 저는 말려주겠어요. 2년 동안 절대 가져가면 안 되고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이주식은 이 슈팅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올라갈 목표치가 크다라고 하는 건데 이 파동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게 대덕전자인가? 그 다음에 지난주 미스터진단에서 SNS텍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중에 어떤 주식이 올지 모르니까 SNS텍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진단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스터진단에서 얘기했던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이 마디가 커가지고 목표가를 되게 높여준 주식이 있고 미스터진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담당 PD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유창호 진행자 앤드 여기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메인 PD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여기 메인 PD가 진짜 대인배입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어쨌든 이 메인 PD 얘기는 나는 무조건 다 오케이. 만약에 이 메인 PD가 야간으로 가면 나는 야간 방송으로 바꿀 정도로 이 메인 PD 진짜 대인배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미스터진단이 나왔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이름은 배성찬 배성찬이라고 있는데 진짜 대인배 이 사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저 못 봤을 거예요. 방송에서 자 그리고 얘기해주고 SNS텍 비중이 작아서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는 오케이지만 5만 4천원 5만 5천원에서 6만원 언저리로 가면 여기서 다시 비중을 줄여야 되고 이 주식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2년 얘기를 했을 때 이거 기간 조정 주다가 이렇게 밀려 이것도 말이 C가 되니까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매수에서 2년 보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다만 SNS텍은 여기서 기간 조정을 잘 받으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 뚜렷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